부산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상마약류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귀비 불법경작사범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마약유통조직원 6명을 구속했습니다. 또 1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0g을 압수했습니다. 해경은 선상에서의 힘들고 고된 생활로 선원들이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해상에서의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.